어, 말해. 대표님. 안재형 집에는 숨겨둔 영상은 없었습니다. 안재형도 잡아뒀습니다. 목숨은 붙여놔. 그 새끼는 내가 직접 처리할 거니까. 예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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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. 아... 박태우. 난 니가 정규철 뿐만 아니라 박진태, 송재석, 조태성, 장건우, 이지수, 이수연을 죽인 것으로 알고 있다. 넌 그 벌을 받게 될 거다. 누구야?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너는 친동생 박진태를 사고로 의장해서 죽였다. 그 박진태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태중과 여론의 관심을 놀리기 위해 도전 당일 송재석이 절대 거절하지 못한 30억을 제한하여 8000m 상공에서 낙하선도 없이 뛰어내려 결국 죽게 만들었지. 30초 후 이 비행기는 폭발한다. 박진태가 죽을 때처럼. 뭐? 송재석은 낙하선 없이 뛰어내려지면 너에게는 기회를 주지. 살고 싶다면 낙하선을 메고 뛰어내려라. 낙하선? 낙하선? 으쌌. 으쌌. 쒸. 찐. 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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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쒸. 진해. 엏쌌. 살았쌌. 어서 씈 아까쌌. 쥬쥬! 오, 쥬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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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은하 아아악!